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상품 구매에 도움을 드리고자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 매일매일 상품에 대한 판매 실정 및 상품 정보 구매평 등을 고려하여 베스트 상품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9위 제품은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점점 증가하는 제품입니다.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로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7위 제품은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6위 제품은 구매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너무 좋게 났어요. 구매평을 읽어보시면 지금 당장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제품입니다. 특히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3위 제품부터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맘에 꼭 드실 베스트 상품들입니다. 상품 구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은 영상 댓글에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 잠깐 구독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